휴대폰이 개따, 개따 라고 해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선생님 휴대폰은 외래어도 아닌데 왜 이거 가타칸으로 썼어요?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원래 이 개따이라는 거는 휴대라는 표현이에요. 휴대전화에서 전화는 빼버리고 휴대만 씁니다. 물론 한자죠. 휴대. 이렇게 개따인데 그냥 이거를 어느 순간 이걸 뭐 개따의 대응화 이런 것도 너무 길고 개따이라고 가타칸으로 쓰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외래어는 아니지만 표기는 가타칸으로 합니다. 대신에 케가 장음이에요. 여러분 케 끌어주셔서 개따의 방고와